나경원 씨가 총선에 대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말을 하는 상황이나 맥락은 다르겠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중앙일보에 보시게 되면 이게 동아일보네요. 나경원 이준석 탈당에 대해서 노원에 공천 줄 것 같으니 나가버렸습니다. 노원에 나가더라도 이준석 씨가 당선될 수는 없겠죠. 거의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힘들죠. 서울의 지역구에서. 그 내용은 이제 아마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중앙일보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서울 노원구에 계속 공천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버린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현재 선거 구도 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운영하는 한 이준석은 노원구에서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런 홍준표 씨 표현됐다면 그 영악한 젊은 양반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은 분란을 일으키기가 싫고 하니까 어쨌든 잡아둬야 되고 하니까 이준석을 지역구에는 그럼 사전 사패가 됐겠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섭섬함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계기로 신당이란 것을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시점이나 명분이 좀 약합니다. 노원에 공천을 줄 것 같으니까 나가버렸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훈 전 의원은 노원도 총선이 어렵지만 동작도 총선이 어렵습니다. 큰일을 맡을 때도 있지만 동작을 당협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맥락은 다릅니다. 선거는 항상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들인 것은 총선이 정말 나경훈 의원 안께도 서울의 49개 지역구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서울의 여러분들 출전시킬 수 있는 에이스급 손에 꼽을 수 있는 에이스급이 이 나경훈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나경훈 의원도 선거 전이니까 당연히 하는 의례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노원도 어렵지만 동작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경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당대표 경선을 두 번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패배하는 그런 거가 발생했는데 오늘 뭐 이준석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내친김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선관위가 위탁 관리한 선거입니다. 나경훈과 이준석이 붙었을 때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을 격차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마이너스 7.82% 이준석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모바일 투표 표본수가 11만 9,065명 ars 투표 득표 표본수가 3만 129명입니다. 15만 정도의 표본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11만 ars 투표 3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본수를 추출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위반되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의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즉 나경훈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관위가 위탁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을 당선시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혁혁한 공언을 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준석 씨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노원병의 역대 선거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2022년 서울시장은 조작값 15%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블당에 넘겨준 겁니다. 노원구청장 조작값 10% 서울교육감 조작값 50%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조희연 후보한테 두 장당 한 장을 훔쳐가지고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문정부에서 25% 서울시장 보궐선거 20% 4.15 총선 35% 조작값 2018년 서울교육감 35% 이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씨가 어려운 겁니다 선거에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 전망을 해본 겁니다 이게 이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것이 총선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9172표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쳐다낸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원해보면 실제로 2083표 차이로 이준석이 4.15 총선에 승리한 거죠. 그래서 꼭 같은 과정을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그런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전망해보면 9275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으면 이준석이 당선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49개의 서울의 여름 지역구 가운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3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망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훈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경훈 씨는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나경훈이든 권정시이든 다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서울로원병에서 사전투표율을 2.0%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이준석이 다 패배하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1%를 부풀리게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러면 간신히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나 7.5% 조작하면 100%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부분 출마자들이 당면하게 될 냉음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모두가 선거 부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의 처분에 본인들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예를 들면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과 나경훈이 이번에도 대결한다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나경훈 후보가 5771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동작구 을도 조작값 35% 나경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판사 출신인 더불당의 이수진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값 3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얻는다 복원하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46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수진 더불당 후보가 5771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거기 삭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이수진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게 되면 선거결과가 어떻겠느냐 이수진 후보가 4.15 총선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7886표 차이로. 그러니까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이 2020년 4.15 총선인데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고 저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그 기록이 다시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훈 후보처럼 그렇게 국민의 힘이 내놓을 수 있는 에이스급의 여러분들 후보들도 사전투표 조작 앞에서는 그냥 아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 힘이 선거관리비원회를 대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냥 항복 투항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수 기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학을 안 받아들이죠. 감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학을 받아들인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나온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텃밭인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가 다 당면하게 될 사전투표일 뻥튀기와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기를 하게 되면 4.15 총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반드시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리벙벙한 인간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다 이런 비급하게 선관위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여러분들 그냥 3%만 조작을 하더라도 낙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7.5%입니다. 7.5% 아마 4.15 총선을 사전투표를 뻥튀기로 환산하게 되면 6% 될 겁니다. 6.2%인가 6.7%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부풀리게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앞에 에이스고 나발이고 아무 여러분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믿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정치의 판단을 여러분들 다 오판을 하고 그래서 엑스포에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서구청장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4월 11일 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좋네 이렇게 아마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권영세 씨는 7.5%를 조작하게 되면 83%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15 총선에 권영세 씨가 1만 7천 용산구에 231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890표 차이로 간신히 권영세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후보가 맞붙던 경우에는 7.5%를 부풀리한 84표 차이로 승리한다고 나오니까 뭐 간당간당하는 거죠. 권영세 씨는 떨어뜨리려면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조작하면 되니까 그 선구구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의 실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특정 정당을 미워하거나 또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표현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출발 자체가 기자 출신이 아니고 학자 출신이니까 그냥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전폐하는 겁니다. 조작 앞에 당일 수가 없습니다. 공천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뭡니까 덧표수를 조작해버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홍길동이 100표 받고 인격증이 90표 받은 그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만드는 데 숫자만 만들면 불안하니까 뭘 뒷받침하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인쇄 도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걸 양보 못하는 겁니다. 한쪽은 목숨 걸고 한쪽은 내내 하니까 한쪽이 당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정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대비책을 마련하지 엄벙하게 그냥 뭡니까 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없겠냐. 다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인생이 어떻게 없겠냐 이야기죠. 우리 한동훈이가 잘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뭐 한동훈이가 전산조작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제도권 여러분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선관위 앞에 여러분 너무 작은 당신이 돼버린 거니까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은 공공죄고 내가 여러분 권뱃질을 다는 것은 사적 재화니까 누구도 공공죄를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다 뭡니까 소심하고 비급한 자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금베이짜 한 번 달 수 있으면 선관위 앞에서 네네 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그건 간 게 없고 그건 공공죄니까 모두가 함께 비용을 치료해야 되고 혜택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금패치 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내 개인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뭡니까 공공죄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뭐죠 협상팀들도 선관이 그냥 안 찍히는 선 정도로 그냥 적당히 뭡니까 국민들한테 노력하는 이런 폼 잡고 그렇게 그래서 야 너가 하나 달라 그러니까 뭐죠 에이 하나 줄게 이게 준 게 뭡니까 전면 수계표 그다음에 뭐죠 QR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 전면 수계표 뭡니까 위조 투표를 다 세는 겁니다. 쇼도 이런 쇼가 없는 거죠.